아주머니 혹시 팝콘 있어요? 어, 전자레인지용 팝콘은 있는데 그거 돌려줄까? 네, 그 주스랑 같이 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아, 근데 정말 뻥튀기를 집에서 튀긴단 말이가? 응, 금방 눈처럼 돼요 기카만 구경 가야지 뻥이 얻어하고 가자 야, 정말 신기하다 야, 어? 아, 옥수수가 정말 눈 속이처럼 빵빵빵빵 터지네? 왜?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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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으윽! 저 사모님! 아버님! 아버님! 아, 아버님! 아빠! 아아! 아빠! 아빠!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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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오라! 저러요? 아버님! 너 강미정이 아니니 근데 왜 내가 네 아버지가 아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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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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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아버님! 어머나! 태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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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태곤아, 이 아바디, 아바디 알아보고 왔니? 어, 내년에 팝콘 튀기는 거 구경했는데 내년에 또 쓰러지시오? 팝콘? 저, 아마도 팝콘 터지는 소리에 놀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시는 팝콘 튀기지 말라. 다들 알았네? 예, 어르신. 태곤아, 오늘도 쓰러지는 거 정말 기억 안 나니? 내 아바디, 기억 안 나요. 응.